누가 웃는다고 참 지적을 하셨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보통 큰일 난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재검표가 진행되는 사이에 가장 큰 쟁점상안이 됐던 사전투표의 용지에 QR코드를 쓰고 사전투표의 개인투장을 못쓰게 한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대법관들을 움직여서 2021년도 11월 시위를 하고 2021년도 대전지방선거 2018년 무효소송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 달에 2017년도 대통령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그런 재판 과정에서 판례를 남긴 겁니다. QR코드와 바코드 같으니까 QR코드 써도 된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 찍지 않아도 된다.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면제부를 준 겁니까? 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과 관련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그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2021년도 11월과 12월에 QR코드를 합법화하는 불법적인 판결을 대법관들이 내리고 이렇게 해서 다 합법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썩은 것은 알지만 이렇게 심하게 썩은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부정선거 문제는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지 않으면 밝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당 야당 대법관까지 이렇게 부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알 수가 없고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없는데 권호영 변호사님이 심각한 사항을 알아가지고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그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와 나라가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한 겁니다. 아무도 국민을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대법관들이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부정선거를 합리화하는 그런 판례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냐야 알겠죠. 그런 대법관 자체가 직무유기하고 그다음에 집권남용으로 탄핵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 일부가 8명이 전원합의로 내린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지 않으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라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법관들이 대한민국에서 불부정선거가 일상화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환경을 2021년 또 12월과 12월 판례에서 남겨준 겁니다. 한참 4.15 총선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그냥 노심초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정선거해도 된다. qr코드 써도 된다.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전투표지나 이런 데 찍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3구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qr코드를 가지고 전산조작을 하고 모처에서 뭐죠. 사전투표지에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투입한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사용된 거 아닌가 qr코드를 사용한 거하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한 것이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21년 또 11월 12월 달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법조인들을 잘 모르는 사이에 법을 통과시켜 판례를 만들어준 겁니다. 정당하다고.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설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지금 동시 시청자가 549명입니다. 66만 67만 정도의 그런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 얼마나 여러분들 숨기고 싶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보라님 말씀처럼 그들이 유리하게 판례를 미리 다 만들어놨네요. 대법관들이 부역자네요. 공범자고. 부정선거의 부역자와 공범자가 대법관들인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맹악하게 그냥 증명이 된 겁니다. 4.15 총선거와 관련된 인천연수월 재판이 진행된 중에 그 재판을 무력화하는 그런 판례를 2018년 대전시장 지방선거 무효소송하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가지고 합법화를 시킨 겁니다. 이 사안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별도로 공병호TV에서도 여러 차례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참 심각하네요. 보통 심각한 나라가 아니네요.